가격 다 떠나서라도 사실 먹는 건데 맛있어야 되잖아요. 드셔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. 맞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블랙 라벨 안심 사과니까 가능하죠. 맛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. 우리 고객님께서 어떠한 사과를 받아보신 다음에 지금 이 구성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그런 후에 맛에 예전에 그 맛이 아니다 싶으시면요. 100% 반품 환불 다 가능하니까 걱정 없이 받아가세요. 어머 세상에 12% 할인받아 보실 수도 있잖아요. 5만 3천 원대까지 가격은 떨어지고 블랙 라벨입니다.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저희가 드셔보실 수 있게 다 해드릴 텐데 일단 보세요. 나가서 사셨을 때 농협의 브랜드로 그것도 블랙 라벨을 달고 있는 이런 고가의 사과는 한 박스만 따로 구매하셔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단 말이죠. 실제 저희도 한 박스 따로는 3만 4천 원입니다. 오늘 3만 4천 원, 3만 4천 원, 또 3만 4천 원. 이거 3박스 정확하게 보내드리고요. 무료배송으로 편안하게 받아보시는데 가격이 5만 3천 원대. 그래서 5만 3천 10원 정도로 이거 3박스를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지난 방송 때 또 난리가 났었고요. 실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가 얼굴도 내비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미리 주문을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. 맞습니다.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식품 특성상 정확하게 몇 분이 구입하셨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야말로 그 숫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. 말씀 드릴 뻔했어요. 말씀 드릴 뻔했어요.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잘 보셨어요. 특히 사이즈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그냥 딱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200ml짜리 우유 있잖아요. 그 200ml짜리가 아니라 350에서 400g. 그래서 이 사이즈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사이즈도 아니고 이 사이즈도 아니에요. 맞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하고는 사이즈 크기가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소자다, 중자다가 아니라 대자, 그것도 그냥 대자가 아니라 왕 특대 사이즈로 만나보시는 거예요. 제가 우리 고객님이 받아보시는 거 그냥 바로 깔게요. 이게 우리 고객님들이 하나하나 세척한 상태에서 9단계 세척 통해서 딱 만나보실 수 있는 포장지 안에 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신선도나 당도가 그대로 보장이 돼서 참 좋았고요. 그냥 이렇게 보기에도 참 사이즈는 큰 게 느껴지시죠? 제가 한번 안을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안에 궁금해하셔서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고 먹는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아니 이렇게 과육이 그냥 느껴지잖아요.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사이즈를 보시면 가격대 금방 계산하실 겁니다. 실제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혹시 차례상 보시거나 아니면 제사 지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사이즈 정도 돼야지 구매하신단 말이죠. 가격 비싸잖아요. 오늘 사이즈 큰 걸로 가격도 물론 비싸지만 얘가 맛있어서. 맞아요. 진짜 맛있어서 이거는 드시고 나면 아마 다른 거 못 드실 것 같아요. 뭐 농산물 특히나 사과하면 크기가 클수록 또 가격대가 있는 거고 크기가 커야 또 사과는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? 정말 맛있는 또 사과하면 떠오르는 품종인 부사로 만나보시는 겁니다. 이게 입에요. 과즙이 그냥 확 뚜렷하는데. 그렇죠. 하나하나 당도도 저희가 측정해서 보내드려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탄산음료가 일반적으로 10에서 11브릭스 정도라고 하는데. 진짜 맛있다. 12브릭스 이상으로 엄선해서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. 기가차네요. 기가 막혀. 그렇죠. 사과가 이렇게 당도가 높을 줄 몰랐고요. 실제로 드셔보시면 맛도 맛있지만 아침 사과가 아침 사과 한 알이 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. 그럼요.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사과의 영양을 보시면요. 비타민, 칼륨, 폴리페놀뿐만 아니라 사과의 껍질에 그 팩틴의 성분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. 오늘은 세척까지 무려 9단계 세척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팩틴의 성분까지 마음껏 드셔보실 수 있는 겁니다. 저는 그래서 아침에 원래 제가 화장실 좀 잘 못 가고 이러다가 아침에 사과 하나씩 먹는 버릇 했더니 참 좋더라고요. 특히나 요즘 다이어트 상품에도 참 관심 많으시죠. 내가 건강을 지켜가면서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사과가 아닌가 싶더라고요. 오늘 들어오세요. 오늘 가격도 너무 좋은 게 원래 한 박스에 3만 4천 원씩입니다. 그래도 괜찮은 게 농협 안에서도 블랙라벨 안심사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사셨을 때 이 정도 가격 주셔도 진짜 괜찮다 생각 드실 텐데 그렇지만 오늘 어떠세요? 너무 묵직하다.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어이쿠나 한 박스가 아니라 한 박스 더 받아보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? 맞습니다. 한 박스 더 해서 무려 3박스를 방송 중에만 한 박스에 3만 4천 원 상당인데요. 방송 중에 들어오세요. 스마트폰 앱이면 5만 3천 1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겁니다. 정말 맛있어요. 조금의 무겁다.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이 구성은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조건 누려가시고요. 그리고 드셔보시고 나서 맛 없다면 홈앤쇼핑에서 아예 반품 환불 다 해드리겠습니다. 맛 보증제로 일단 하나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. 5만 3천 10원에 3박스 모두 다 드리는 건 상반기 마지막입니다.